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워보겠습니다. 신년호 신년호 신년호는 새해 인사업이에요. 새해에 만나자마자 신년호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요. 2019년 시 쭈년 2019년 시 쭈년 2019년은 황금 돼지해입니다. 쭈년 돼지해에 잘 지내세요. 돼지해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평안하게 사세요. 이런 뜻이고요. 쭈년호 마트 가서 설 날때 쓰는 묵은 산다. 쭈년 예 판 쭈년 예 판 설 전날에 중국 사람들이 가족와 같이 밥을 먹어요. 이 밥은 년 년 년 예 판 라고 얘기해요. 허 세 배워드 세 배워드 준다. 세 배워드 준다. 吃饺子 吃饺子 만두 먹다 吃年糕 吃年糕 年糕는 떡이에요 떡 먹다 吃汤圆 吃汤圆 汤圆은 중국 남쪽 사랑 자주 먹은 잡쌀떡탕이에요 이거는 물에서 삶아서 먹은 음식이에요 北方人吃饺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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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쪽 사람들이 만두 먹다 南方人吃年糕 吃汤圆 난풍린 치 냉꺼 치 탕유안 남쪽 사람들이 떡과 탕유안 먹다. 바이념 바이념 새해 인사를 드리라. 중국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드릴 때는 두 손을 맞축 잡고 팔을 가수유로 올려요. 여자는 오른손 오른손에 놓고 남자는 오른손 오른손에 놓다. 게이닝 빡 년 러 게이닝 빡 년 러 새해 인사 드리게요. 새해 인사 할 때는 중국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얘기해요. 예를 들으면 완시 루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. 공시 파차이 공시 파차이 동마님 보세요. 쇠쇠 빙안 쇠쇠 빙안 해마다 평안 하세요. 부부 가우 쇵 부부 가우 쇵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올라가고 착층 착층 승지하세요. 이 단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. 응려 적은 초하루 날에 부부는 집 간다. 다 년 추월 회 장무 냥자 다 년 추월 회 장무 냥자 다 년 추월는 응려 1월 2일이에요. 장무 냥는 장무 뵈요. 그래서 응려 1월 2일에 장무 집 간다. 회 장무 냥자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 식택으로 돌아가서 새해를 지내다. 회 장무 냥 식택이에요. 회 장무 냥 새해를 지내다.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 회 장무 냥